어제 다들 멋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이기겠습니다. 준비 안 했네. 파이팅. 아니 여기 밑에 밑에 자리 찍어야지. 자 오늘도 서로 동네하고 공연하고 도와줘서 꼭 승리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가자 하면 삼성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얼굴 안 딱 깨졌다 괜찮다. 가자! 이렇게 애틋해요. 이렇게 애틋해요. 빙빙입니다. 일단 어제 맛있게 줬는데 이제 현준이 왔고 오늘 이겨서 기분 좋게 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계세요. 네? 자신 있는 걸로 하나 해줘요. 손광호 가겠습니다. 이 양조의 배우가 이제 양조의 선배님인데 자 가겠습니다. 손광호 좀 크게 봐. 이거 보자. 이거 손광호로 삼성하면. 어 예 하겠습니다. 삼성! 하하하하하하 본부 가겠습니다. 네 아 생각 못 하고 있겠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기시다. 이깁시다. 힐하면 승위로 발립니다. 우선 일단 저번주 저희 팀워크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번주 첫 경기 뭐 이따 비도 올 수 있고 해서 초반부터 저희가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고 가겠습니다. 이기고 가겠습니다. 아니. 맞아봐.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경기에 다 같이 집중해서 오늘은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승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고 가겠습니다. 최강하면 삼성 가겠습니다. 저희 많이 부끄러워 보인다. 형님 왜 이러는데? 자신 있게 얘기해 자신 있게. 저 지훈이? 최강! 삼성! 형 어디 가요? 형이 왜 이래? 상민이 형 한 번 더. 아까 럭키비키. 방금 상민이 형 연습했어요. 상민아 크게 해. 예. 내가 명일 카페 찍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돼요. 원래 다 그렇게 했어. 오늘 경기 다 같이 집중해서 연습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 있나 이제 하러 갑옷이다. 좋다. 알겠습니다. 재강! 네~! 오케이! 오늘도 저희끼리 재밌게 즐겁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오늘 이기고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분위기! 지금 보니까 저쪽도 화이팅하고 있는데 어차피 프로야구 선수는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하나 이기는 것만 딱 집중합시다. 이기고 갑시다. 두 개, 두 개. 하나, 둘, 셋! 아직 승리권 결정 안 됐는데 전주 팀 다울리하고 가려면 기완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큰 부실을 갖다 생각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늘 하면 이긴다. 네. 오늘 이긴다! 일단 중요한 시기에 팀원들 다 같이 집중해서 환경 경기 되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승하면 가자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좀 했네. 멘트가 는다. 연승! 연승! 요즘 계속 이기고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분위기 이어갈 수 있도록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이기겠습니다. 동영상 수고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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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무게, 무게. 저도 다행이다. 발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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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 2, 2, 1, 2, 2, 1. 부상조심하고 하나, 둘, 셋! 몰라. 목요일 날 나이스게임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8월 마지막 날 깔끔하게 이기고 초반부터 박살냅시다. 네. 한방! 목은배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팀 순위 2위고 다들 너무 잘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더 으쌰으쌰해가지고 남은 경기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시합하게 되면은 일단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 연습 깔끔하게 하고 다음 주말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헤이! 둘, 셋! 찹쌀! цион 가볍기 네. 전 đị 말에 오此 왜 안 오는 거야 앞으로 누구예요 오늘? 나도 안 오는 거야 우리 지금 시즌 하면서 시즌 잘해갖고 열심히 했고 잘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직 시즌이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마지막까지 피니시라인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던대로 전략 출퇴하자고 그렇지? 삼성 하면 아기다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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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llas we got 8 games? 8 games left? Alright let's finish strong Let's just finish strong Let's have some fun doing it Come on Let's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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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던지니까 정기 많이 뽑아주기 쉬워 딱 해 오늘 상대리랑 선배님들 믿고 열심히 던지니까 우리 꼭 승리해 주시오 뭐야! 치고 섬사! 네! 오늘 멘트를 좋아해 준다 네? 멘트를 좋아해 이번에는 랩게임 나왔는데 부상 없이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상 조심합니다. 부상! 부상! 네! 부상! 오늘 좀 닉네임을 합니다. 숨거리 찾기 여기 없는 사람 찾아보세요. 누가 없을까요? 귀여운 분이기 때문에 일단 귀여운 분이 귀여운 분이하면 생각나는 마지막에는 표정까지 하고 9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아니, 어디 한번도 더 하고 하나, 둘, 셋 졌어요, 주판이. 하나, 셋 둘, 셋 아마트였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수업과 대개의 사람이어서 남은 형님 수술 다 하고 전현이 여성으로 모습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잘 추고 업준현 대하수 업준현 대하수 예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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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려고 받창사 보도 잠시만요. 세! 마지막 경기인데 끝까지 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집중해서 이기는 기회를 했으면 좋겠고 올 시즌 고생 많으셨습니다. 팬분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했습니다.